서울에서의 장립이 41주년이라고 했어요 서울에서의 장립이 41주년이라 했어요 그래요 그동안 참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축구를 받았잖아요 우리 여가 가성께로서 손전하려고 누가 다 했습니까 그래요 그때 그리시고요 오늘 우리 여기를 왜 이렇게 무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은 말은 뭐 밤에다 그냥 마시고 그러니까요 아니 조용히 좀 해봐요 시가 내가 말하자요 들어보라 안 하세요 막 무슨 말같이 가는 소리 난데요 뭐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왜 말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 평편에 가담투나 허유 오늘도 하고 새끼 먹기도 빠졌던지 어떻게 매주 식사를 준비해서 이것을 매긴데요 그것도 새참가 아니고 저녁 식사를 말이요 안 그래요? 맞지 그지 지난번에도 말은요 교회에 긴장한다고 해서 우리 배추밭에서 배추열봉이 가져가시오 우리 집 별 반찬 여름치요 그거면 배추요 거기서 뭘 다 하래요 아이고 아이고 자네 지금 탈락 배추열봉이 되는 거 그걸 아까워하는 겨 자네는 그래서 안 되는 겨 아이고 정말 희한한 일이지 그 어르신들이 무엇이라 하시오 이름을 노래기로 지으셨나 몰라 자네가 그렇게 탈락이 떠니께 발전이 없는 겨 100% 노래가 뭐요? 싫어 싫어 다행히 싫어 내가 다행히 한참하도요 내 위중 담고 놀리는 거 못 참아요 네 진짜 한복음이야 못 참을 거냐 네 정말 아니 아니 자네가 참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공작에 눈이 껴 뭐 이라고 해서 싸게 싸게도 옳을 것이지 자네가 그렇게 너무 참 예배 시간에 눈이 껴 혹사님께 예배당권을 확 참는거라요 뭐 나를 느껴 아 진짜요 이렇게 놀라고 했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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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더 대접하는 사람도 있나? 아이고 저기요 우리가 패배로지 입구에 스테이크에 돈 넣었지만에 개업하고 아시는 친구예요 거기요 건물쏘다 이거 먹어버리게 된다던데 어우 참나 이 녀석이야 잡숴보시라고 음식 한다고 하시더니 형 왔구만요 아이고 나 진짜 먹고싶으신데 아이고 천사람네 도래서 처마해 우리 살이 차지 먹어야겠다 에이 하고 먹어요 아이고 다들 조용히 하시구요 아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의견을 좀 내놓으셨으면 거 스잘배경을 섭니다가 시간을 남기지 마시고 다들 패배로 해야될거 아니오 아이고 근데 오늘 아무것이 어디요 그럼 아니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교회밖에 뭐가 아니오? 아 전도를 생각지도 못하자 아니오 그래서 목적이 필요한게오 아이고 목적이요? 아이고 속찌고 말로 키우는 그런 목적 말하는게오? 아이고 아이고 그런 목적이 아니지오 아 우리 주변을 좀 아이고 도전히요 생고구마가 덜렷짱이거든요 생고구마 아니오 아니 아니 생고구마 아니오 아니 답답하라 생고구마가 그 거구마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말하자면 사람 헷갈리겠는데 사실 우리 말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들이시오? 아침부터 저녁가족 죽기살리로 봉합해놨다고 하네 그럭요? 그럴 수가 없지요 아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비회를 하자 이 말이지요 아이고 가족비회를 하자 가족비회를 하자 가족비회를 하자 가족비회를 하자 가족비회를 하자 가족비회 좋지요 저도요 해야지요 그 뒤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트나 가야하니 오찍해 다늦게까지 목적을 하대요 이만큼 일찍해야 하냐 그리고 목자가 뭐요 부담 지지어 목마른 거 뭣에 손꼬는 여자로 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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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신중해야 하는게 많은거 같아요 그리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번 살아봐야되지 않겠어요 없는 시간이지만 쪼개쓰는게 희생이 마듯한 사람이지만 콩 한쪽도 나눠먹듯이 사랑을 나눈다 그 말이주 그걸 누가 몰라요 나는 콩에 음따는 것이 그것이 문제죠 아이고 도림협했네 그것이 아니요 진짜요 리더가 문제예요 리더가 뭐예요 목달라는게 리더가 아니 리더가 뭐예요 니 더 안 썩한다 부른데 싶어요 흔히 아유 누가 이슈 우리 교회에 쓸만한 인물 이슈 남명은 인물이 없잖아요 아유 상대로 못해 저만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닌 우리가 심한 생각을 잘해야 이게 깐깐 깐깐 잘못하나 민빨 중에 너무나 쎈 그리고요 전부가 심어요 소심주가 보수를 그리면서 안 믿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쇼 무슨 말이야 전부는요 자 자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령 세대 나와있잖아요 저군은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피해갈 수 없는 명령이다 그 말이오 아 멋있어 지형이 뭐 나는 잘해놨어 진짜 다들 조용히 해봐요 지는요 가정교회의 찬정이고만요 우리들만 생각할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자손들과 이웃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에게 밑에 배 유산을 남겨주려면요 우리가 믿음에 돈을 부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이웃들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그것이 아니라 선한 명령을 명령을 끼치면서 하는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자 지는 찬정이고만요 아니 뭐 사실 지가 가정교회에서 좀 손찰이 걱정하고 내려볼 수 있는건지 그래도 맨날 먹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건 확실해요 아 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느니 설마 군별 징기게 하신 것이요 안 되래요 아 아 아 아 아 가슴팔에 튀겨라 이렇게 큰일만 하네요 아니 아 아 아 아 아이고 그리고 지가 많이 냥이를 듣고 보니깐 지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아이고 그 몸짱은 그거 한번 해봐요 아이고 우리집야 뭐 밥은 먹고 사줄게 근데 이제 자랑 혼자 남았구만? 어찌하려? 아이고 그럼 지도 일단 찬성할 때이요 근데 그 목냥이가 뭔가를 시키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라 집중북부터 가셨는데 누가 자네 너를 헐로워 봤어 딱 몰라요 지도하면 잘해요 성민보다 잘할 수 있죠 그럼요 잘할 수 있을 말고요 다들 감사하고 거니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길 생각하는 복사님께서 주시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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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한다고 하시더니 아직 끝나지 않으면 성공하겠군요 혹시 바쁜 일이요 백설 네 복사님 네 저희 가족교회 하기로 의견을 받으세요 그래요 어! 하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민들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신양교회를 회원과하는데 크게 생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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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굴 만났는지 이틀 8 이틀 11 감사합니다.